어.. 명품.. 더 많을 것 같은데.. 밀러 갈 수 있을까? 1.6% 2.4% 2.5% 에피소드 아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데리고 오세요 소문에 눈빛만 마주쳐도 죽여버린다잖아 지도 새도 모르게 사람을 없애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아우 많이 자신대요 수는 거 아니야 아우 누가 심부 좀 해주셔 절 아십니까 절 아십니까 기억상 시체 걸렸대요 아우 동박이 다 글렀네 나이는요? 저 32살입니다 잘하는 건 뭐예요? 칼을 좀 잘 다루는 것 같습니다 김밥 두 줄만 썰어줘 제가 기억을 잃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알았어요 무슨 일인데요? 배우요 야 저 바꿔 야 저 빼 저기로 가 좀 제가 그린 기린 그림은 긴 부대 떠난다고요?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누구야? 누구야? 너 하이 형! 네가 없는 그곳은 나이 정말로 지옥이었어 가!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! 너무 무서워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